네,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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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듣습니다. 오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시사와 음악의 절묘한 조합, 선곡 진검승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승부사 두 분 소개합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삼면승의 기쁨을 안고. 저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떨리죠? 질건 하루하루. 아, 참. 그건 뭐 걸린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 굉장히 심해요, 선거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워낙 지금 온 나라가 미국 대선 때문에 뜨거우니까요. 그리고 두 분은 정치권에 여전히 계시잖아요. 정치인 입장에서 미국 대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미있게 보고 있죠.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남의 일이니까? 네, 역시 선거는 불구경하듯이 보는 게 재밌네요. 맞아요. 일단 이 뻔한 일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바이든이 좀 너끈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표 전에는 완전히 바이든이 이길 거다 그랬는데 개표 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갔다가. 그래서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다시 이런 게 좀. 트럼프만이 갖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데 그 독특한 트럼프의 캐릭터가 미국 대선도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구나라는. 그 뭐라는 게 긍정적인 뭡니까? 그 부정적인 뭡니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다 있는 거. 그렇죠? 마력 같은.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전까지는 사실은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가 이러다가 진짜 트럼프가 다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걸렸다고 완치됐을 때? 네. 코로나를 이긴 트럼프. 슈퍼 히어로처럼 막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충분히 또 지금 선거판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지금 막 문자들이 들어오는데요. 3411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두 분의 미 대선 선호도 궁금합니다. 혹시 샤이 트럼프신 건 아니겠죠? 크크크 하셨는데. 오신한 의원님 혹시 샤이 트럼프 아니세요? 저는 샤이 트럼프는 아니에요. 아니죠. 묘한 마력에 대해서 뭔가 좀. 지지하면 내놓고 지지하는 스타일이라. 그런데 미국 대선만의 두 후보만의 재미나 엎치락뒤치락 스포츠 보는 듯한 재미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뭔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 때문에도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네. 물론이죠.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서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고요. 우리로서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리 의원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 되는 게 좋을까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누가 돼도 우리 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외교 협상력을 갖느냐.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다자주의적 폭을 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후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에 손해되는 일은 안 하는 건 어떤 대통령이 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외교 협상력을 철저하게 갖춰 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북미 관계가 트럼프가 가져왔던 북미 관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남북 관계도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럼 과거 오바마 시절에 어떤 제2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런 또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우리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정리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신환 의원님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좀 불편하실 질문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주목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민경욱 전 의원님, 국민의힘 전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봐라. 이제 트럼프도 한국에서의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아마 이제는 이해할 거다. 공감할 거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신데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미국이 민경욱 의원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이 패자도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룰을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선거에서 자꾸 부정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과거에 보수당, 진보당 한 번씩 다 대선 불복 소송을 진행했었고 참담한 패배와 함께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선거에 대한 시비, 투표 과정, 개표 과정에 대한 시비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7811님 문자 주셨는데요. 역시 정치인들이 보는 미 대선은 또 포인트가 조금 다르네요. 만편한 관전평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미국 대선은 잠시 후 전문가와 다시 짚어볼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의 재보궐선거. 이 사람을 주목한다. 인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이미 두 분이 그걸 선곡해 오셨을 텐데 오신환 의원님 신디는 이미 3연패 중이시고 지금 한국 KBO 야구 포스트 시즌 진행 중인데 이미 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줌플레이오프 이미 탈락하신 거고 이정미 의원님은 3연승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여쭤보기 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가져오신 곡 말고 필승의 곡을 제가 제안해 드릴 텐데 혹시 받으실 분 계신지. 뭐냐면요. 워너원이 부른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걸 대신에 출마한다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오신환 의원님 어떠세요? 안 넘어가세요? 안 받으실 겁니까?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하 제가 좀 유혹에 약합니다. 자 그럼 오신환 의원님 오늘의 특단의 대책 뭐 세우고 오셨습니까? 정말 회심의 일격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꼭 이번에는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켜보시면. 지켜보면 지금 합니다. 아니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안 넘고 필승이야 필승이야. 아니 아니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정미 전 의원님. 4연승의 필승 전략 뭡니까? 일단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잘 닿는 노래 제목과 그 다음에 가수를 미는 거죠. 추가해야 이 사장님이니까? 추가하수를 미는 거죠. 그만한 가수는 찾기 어려울 텐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곡들을 정말 들고 오셨을지 3연승의 빛나는 미디 이정미 의원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알겠지만 그래도 가수와 제목 그리고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라 씨 이문세 씨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의 거대한 결들 아니십니까? 아니 가수는 한 명으로 안 되니까 이제 두 명으로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내 전술 같아 이내 전술. 이 두 분이 부른 잊지 말기로 해 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도대체 왜 치러지게 됐는가. 지금 민주당이 당원을 어기고 후보를 내겠다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유권자들이 잊지 말기로 해요. 상당한 의미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3연패 중인 3연패를 극복하겠다고 전략을 세워오신 신디의 음악 뭘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음악 주세요. 아하 그렇군요.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세다. 선거가요. 어찌 보면 꼭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어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이번 선거 내년도 보궐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또 없는 정말 좋은 후보 선택해서 찍기를 바라고요. 가사 내용에 보면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다 찍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 안 되겠다. 나 나야 되겠다. 침만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나야는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사람 나타나서 꼭 우리 서울시정을 또 부산시정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선곡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DJ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미니는 공짜고요. 그러면 광고 잠시 듣고 와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팬들이 응원 문자를 엄청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6961님 오신한 의원님 신림동 골목길 누비면서 쌀포대 나눠주시던 젊은 지성.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요. 응원해요. 이거 불법 선거운동 아닙니까? 관악구에 사시는 분인가? 6711님 미디 찐팬 오늘도 하트 누르고 갑니다. 미디 좋아요 하셨어요. 네. 그럼 선곡 진검 승부 오늘의 주제. 재보궐선거 이 사람을 주목한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겠는데요.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후보 내기로 한 문제 지난주에 짚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도 또 짚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하면 지금 시장 후보 특히 서울시장 후보 인물란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아세요? 고신 후보님. 뭐 인물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총선 이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고 새로운 방향 전환과 당내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급격하게 투입이 됐는데 여전히 당내 구성원들과 김종인 위원장과 이렇게 일체감이 떨어지는 그래서 국민들이 봐서는 저거 김종인 위원장 떠나면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더 과감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좀 임시다라는 임시.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가 불란집에 불 끄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몸이 돼서 좀 더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민 위원께서 혹시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내부인물 또는 외부에 이런 사람 데려가라라든지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국민의힘에 정말 진정어린 조언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좀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꼭 돼야 된다기보다 이런 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왜 발생됐는지 그 원인이 있고 이것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막 거론되고 있는 과거의 중진들 나 모모 씨 과거의 중진들이 이번 선거에 나오면 이건 필패다. 본명 시원하게 바뀌어 주셔서 다 아는데 뭐. 나야 너. 나경원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몇 분들이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카드는 차려진 밥상위에 국민의힘이 자기 스스로 재뿌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분은 어떠세요. 이 거론되는 분들 중에 보면요. 나경원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김용태 전 의원 이해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중에 오신환 전 의원이 또 많이 거론되시더라고요. 한번 평을 좀 주시죠. 아까 앞에 쭉 얘기하셨던 중진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이 선거에서 뭔가 조금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오신환 의원님 정도는 그런 좀 새로운 이미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시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부담스러워. 상당히 좋아하시는 건지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표정 읽기가 좀 모호한 그런 표정을 지금 주고 계신데. 그런데요. 장재원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힌만으로는 안 된다. 시민 후보 형식을 띄어야 한다. 시민 후보의 이름이어야 한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공천이 아닌 방식에 한다는 건지 외부의 그런 범시민 추대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영입해야 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또 오 의원님 의견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시민 후보라는 것 자체가 공당으로서 저희가 당에 후보를 내지 말고 제3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장재원 의원께서 말한 그 취지는 우리 당 내부에 있는 힘만 갖고는 안 된다. 문을 대폭 개방해서 정말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경선의 룰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모두 100% 국민 경선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파격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힘을 다 키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장재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에 핫한 금태섭 전 의원, 장재원 의원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3의 시민후보를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서 이렇게 밑밥을 깔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동기동창이긴 한데 친하지는 않겠네요.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어떤 범시민족 후보 추첨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야권 연대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또 내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지일관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부정적이고요. 그러면 이길 수 없다. 선거가.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중도 확장적인 인물을 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존의 인물 그냥 무난하게 후보 뽑으면 무난하게 선거 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혁신을 좀 만들어내고 선거 경선 과정도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또 시민들께 다시 신뢰를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 위원님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 금태섭 의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전 의원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물론 장지연 의원의 그런 심중을 읽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건 금태섭 전 의원께서 민주당 탈당 이후 첫 행보가 국민의힘의 초재선 의원 모임에 강연을 하시는 거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보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까지 연결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20대 국회에서 금태섭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아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유주의자다.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어떤 선택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학관인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강연도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정치적인 행보와 결정은 또 그거랑 다르게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금태섭 의원님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오신 의원님은 장지연 의원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그럼요. 이정민 의원님은 잠깐 금 의원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금태섭 의원님이 그런 어떤 소위 국민의힘을 통해서 정치를 다시 컴백하는 그런 수단은 쓰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어떠세요? 후보 준비랑 잘 돼 가십니까? 어떤 분? 심상정 전 대표님 계속 얘기 나오던데 일단은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국민의힘과는 정치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고 또 민주당은 이번에 후보를 내는 것조차가 자격이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책임이 큰 선거입니다. 그래서 큰 칼을 쓰거나 아니면 큰 팔을 만들거나 최근에 민주당이 후보 공천한다는 것 때문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드러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심판받을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요. 7315님 저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 표요. 요즘 청취하면서 느끼는데 세 분 모두 재미있으시고 따뜻하신 분들 같아요. 오늘은 오신환 전 의원이 꼭 이기고 동종표 같습니다. 아무래도 3198님 역시 미디님 한 표입니다. 이분은 쿨하세요. 김민하님 부산시민입니다. 당을 떠나 진짜 시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시장을 뽑고 싶네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4623님 한국시리즈는 7400승제입니다. 신디의 한 표입니다. 오늘의 승자는요. 그래서 9대1 업도적 지지로 신디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상이상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졌으면 못 봤을 텐데요. 리버스 스윕이라고 하죠. 앞으로 또 4연승까지 가능하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정민 의원님 힘내셔서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